1, 2, 3,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드브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곧 데뷔할 신인 코드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할게요. 저희는 코드브이의 리더, 바이탈 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브이의 둘째, 보이스 상우라고 합니다. 네, 코드브이의 셋째, 바라라티 나루입니다. 네, 코드브이의 비주얼, 소루입니다. 네, 코드브이의 막내, 비전, 재훈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첫 디지털 싱글, 포이즐링이 곧 발매하니깐요. 저희의 타이틀곡 중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퍼포먼스, 보이스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코드브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